ốm 세트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아침에 첫 신을 하나 찍고 아기들 왜 이렇게 억울해 줬어? 껌 뺏어서 언니가 이따가 껌 줄게 시간이 많이 떠서 집에 갔다가 이제 오늘 오후에는 세트 전당포 세트 사진이 쫙쫙쫙쫙 있어서 찍으러 왔는데요 오늘 세트 마지막 날이야 전당포 세트 오늘 마지막이에요 사진도 많이 찍어놓고 카메라로도 많이 담아놔야지 일단 보여 드릴게요 준수 주깅은 인생한 것 같은데 오늘 스케줄의 마지막 순서에요 되게 벌써 끝난 느낌이다 뭔가 드라마가 끝난 점이 없기 전에 꼽이 의아해 다uckle이빙 Retail 아 마트 마세요 아니요? 아 마트 마세요 아 마트 마세요 나도 정사 안녕 아쉽다 아직 촬영이 많이 남았지만 전방 부시는 끝났어 되게 잠들었던 공간인데 너무너무 아쉬워요 뭔가 진짜 드라마가 꽁난 것 같다 이렇게 세트가 꽁나고 하니까 좀 맘만 촬영하긴 하겠습니다 안녕 정 씨 촬영 안 죽었어? 너 안 죽은 거지? 헛소리 그만하고 밥이요? 아니 밥은 무슨 밥은? 조금만 더 그냥 가 아저씨가 너한테 박항 내려갈 수도 있어 아주 돈도 걸랐거든 스톱 아 밥 먹여 보네 안 죽어 안 죽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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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타이틀 멋있다, 오늘 타이틀 이렇게 CG하면 한 것도 되게 좋다, 독특하다 그치? 보통 모니터 안에 줄게 통하다 잘 나왔는데? 완전 귀여워 왜? 수치했구나 쪼가? 야호! 타이밍 대박 빙수가 왔다 빈졸미 눈꽃 핫빙수 방구석 1년 맞아 집콕에는 미쉬인 거야 함께 괜찮아?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가고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바삭하다 소름 돋았어 진짜? 이 초코성은 청추가 뭐야? 팥빙수니까 왠지 이걸 먹으면 기대할 것 같아서 그 장식아 아무말이 많아 뭐 얼굴이 싸가지고 장식아저씨가 너 친구 아니 뭐 친구는 아니죠 병원으로 나 죽은 사람 병원께서 방주까지 어떻게 기다리죠? 어땠어? 어땠어? 재밌어 어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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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불금증이 더 없었어? 응? 3회 정도 3회 정도 어 많이 나오고 아 알았어 나 같이 와서 나 같이 보니까 더 재밌는데 그래? 아 어디? 수고랑 같이 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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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